대안평가가 보안적 평가 방식이 있고 비보안적 평가 방식이 있고 PC 바인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시험에 나온다면 보안적 평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PC 바인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온다면 비보안적 평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설명을 조금 할게요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살 건데 A 회사 제품이 있고 B 회사 제품이 있고 C 회사 제품이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보안적 평가부터 얘기를 하면 보안적 평가는 뭐냐면 얘네들한테 얘네들한테 가중치를 줘 됐지 그러면 A 회사 제품을 점수를 쭉 주고 B 회사 점수 주고 C 회사 점수를 주는 거야 점수를 준 다음에 중요한 것 별로 가중치를 줘 가지고 합산 점수를 구하는 거야 합계 점수 됐지 그래서 이 합계 점수가 제일 큰 것을 선택한다가 뭐냐면 여기는 보안적 평가야 됐지 그럼 보안적 평가는 뭐냐면 이거는 일단 합계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보안적 방식은 뭐냐면 점수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됐지 이건 합계 점수 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합계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사전 편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순차 제거식이 있어요 세 번째가 결합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할식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전 편찬식으로 했을 때 뭐를 선택하냐 순차 제거식으로 했을 때 뭐를 선택하냐 결합식으로 했을 때 뭐 선택하냐 분할식으로 했을 때 뭐뭐 선택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그럼 첫 번째 사전 편찬식부터 보세요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평가 기준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브랜드를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제가 뭐 숫자를 좀 써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갈게요 됐죠 그럼 이게 가중치가 지금 0.3 0.4 0.2 0.1 이렇게 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노 어 무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요게 1등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전 편찬식은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등을 뽑는 거야 됐나 그러면 지금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무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그럼 무게는 B하고 C가 제일 좋잖아 맞지 어 그런데 두 개가 두 개를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됐지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AS지 그럼 AS는 B가 좋아 C가 좋아 C가 좋지 그럼 나는 뭐 선택하는 거야 C를 선택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순서대로 1등 뽑아 가지고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사전 편찬식 자 그 다음에 순차 제거식 보세요 순차 제거식을 보시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중요시하는 속성에 대한 수용 기준을 설정한다고 돼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몇 점 이하는 안대를 선택하는 거야 통과 점수 7점 탈락 점수 6점 7점 이상 되면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7점 이상 통과 그러면 첫 번째 거 봤을 때 7점 이상 뭐야 이거 두 개제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을 때 7점 이상 누구 얘가 통과제 C가 선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탈락 점수 정하는 게 뭐냐면 결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할식은 뭐냐면 이거는 최소점만 정해요 분할식은 최소점만 정한 다음에 최소점을 통과하면 전부 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A를 보면 A는 5점 있어 없어 5점 없지 A 통과 B는 5점 밑으로 있냐 없냐 있지 B는 탈락 됐지 C는 5점 밑으로 있어 없어 통과제 그러면 A하고 C가 통과되니까 이거 둘 중에서 아무거나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리는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뭐로 나온다 복수 선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피시바이 방식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거를 자꾸 계산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적으로는 저한테 좋은데 그렇고요 staan족하우ㅏ 달아